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4 4 카드 2장 있네요 아 그 지갑에 꼽는 거에요 으 4 지갑 한번 볼게요 왜 뭐 있어요 뭐 지갑엔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 4살 지우가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겠습니다 지갑에 카드를 넣고 지갑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술사님 지갑 한번 아내 보여주세요 아 으 아 으 아 으 아 아 뭐 있어요 4 지갑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아 으 으 아 아 아 아 어 펜더 그림이 있네요 펜더 그림이 그려져있는 카드 2장을 넣네요 어! 팬더가 사라졌어요. 우와 신기하다. 팬더가 사라졌어. 우와 팬더가 사라지는 신기한 마술. 여기 들어. 우와 거긴 있는데 여긴 사라졌네 지우야. 그쵸?